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18년 2월 19일 춥습니다. 오늘 바람도 불고요. 그래서 상 갑니다. 오늘은 목표 개사항입니다. 개사항 개사항 대작 종말을 갖고 끝 하겠습니다. 미끄럽습니다. 자, 가져갑니다. 산, 계곡 하나를 다 돌아왔는데요. 없어요. 하나도 없어요. 이제 넘어가겠습니다. 다음 대구로. 아, 이 산은 이상 넘어가야 되는가? 열심히 올라갑니다. 몸에 땀나면 땀나요. 엄청 올라갈 수 있죠? 엄청 나왔죠? 자, 올라가서 그쪽으로 넘어가나봐요. 자, 올라갑니다. 자, 하나도 땀거 없이 정상 왔습니다. 이 뒤에 쪽은 눈이 좀 있네요. 이게 뭔지 아시죠? 진달래요, 진달래. 진달래요, 지금. 아직은 안 돼있죠? 엉망으로 안나왔죠? 진달래요, 진달래요, 진달래. 내려가는데요. 엄청 미끄럽습니다. 우와, 팔 내려와. 못 내려와요. 엄청 미끄럽습니다. 밑에는 어렵고, 위에는 눈이 있고. уг.. 겨우 다 내봤습니다. 이쪽 이쪽 긴 다 가고 봐야죠. 이쪽께서 또 담당나무도 있죠? 이쪽 보겠습니다. 헐헐. 산은 하나 넘어왔는데, 하나도 없나요? 뭐하나, 걸차 찰프네. 더 갈 데 없으면 걸차아픈데, 저긋저긋 벗겨지고. 드릅나무 겨우사리 얼라가 딸만 가면 안되죠? 쪼꼽니다 아이고 버리겠습니다 드릅나무 겨우사리 겨우사리 정년지 질도 쫓아 무너나무게 안 땁니다 저 보세요 황철나무 겨우사리 저거 두개 쪼꼽하니 안 땁니다 여기도 있네요 저장나무 겨우사리 쪼꼽하니 쪼꼽하니 안 땁니다 그냥 갑니다 거울 3배가 더 왔는데요 벌써 하나 구경하네요 벌써 벗자도 못봐봤네요 이런 터치바사 아이고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꽝다 꽝 꽝사랑입니다 하나를 벗었어요 감사합니다 앗 공유 광고 받rios 아무것도 Safe 자